자 그럼 바로 한 번 가 보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 한 번 얘기해 주시죠 보통 이번 시즌 계속해서 윤빛가람과 신진호가 밑에 있고 이상헌이 위에 위치하는 정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을 계속 사용하다가 그래서 울산 팬들은 저기 자리에 원두제 그 다음에 이상헌 선수를 위에 올려놓았던 것은 22세 이하 룰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 이 문제가 사실은 윤빛가람이나 신진호 선수가 저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데 전문적인 선수들은 아니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맥키 얘기했죠 그래서 원두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동해안 더비 때는 이게 안 되니까 원두제 선수를 밑에 놓고 그리고 신진호 선수 고명진 선수를 위에 두는 저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했는데 이게 아주 신의 한 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조금 중요했던 포인트가 저 이제 신진호 고명진 저 두 선수가 중원과 공격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 다음 거 보면 고명진이나 신진호가 공간을 찾아서 막 뛰어들어가면 이제 포항 미드필더들도 이 선수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 중원 라인이 비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저기를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청룡 선수였죠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 다음 장면을 보면 고명진하고 신진호가 이렇게 중원 밖으로 움직이면 포항 선수들도 중원 밖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청룡 선수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죠 비어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낚시하듯이 쭉 수비순을 달고 도망가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청룡 선수가 접고 들어와서 거기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남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성남 경기 멋지던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성남 경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엄청 실험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전술판 보시면 지난 경기에서는 좀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어요 뭐 채지묵 이태희 이 양쪽 풀백들이 중앙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저 임선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네 최호백 선수도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양동윤 선수도 왼쪽으로 달려나가면서 왼쪽에 선수들을 완전 밀집시켜놓고 거기서 좀 숫자구위를 만들어 놓는 이런 패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 전술판 보시면 저런 이제 중월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기 장면으로 봐도 뭐 이제 이런 장면이죠 음 아 여기 딱 좋네 최지묵이 아까 수비를 봤는데 분명히 올라와요 이건 아마 성남 경기 보신 분들 지난번 경기 특히 많이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측면에는 임선영 최호백이 막 스위칭하면서 숫자 싸움 해주고 뭐 이런 패턴들을 성남 경기 보실 때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너무 자유로운 위치선정 음 그리고 매경기마다 달라지는 조금씩 이제 실험을 해보는 단계니까 맞아요 그런 완성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드업 상황에서 볼을 뺏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딱 그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전술을 그러니까 그 포메이션을 꽉 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변을 쓰니까 3승 1무 1패 이제 경기 중에 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도 있고 뭐 지난 경기에서는 왼쪽에 나왔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오른쪽으로 나올 때도 있고 네 하면서 저 역삼각형 형태가 빌드업을 시작할 때는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이제 고무엘 선수가 최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김승대 선수랑 스톱을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이제 경기 장면을 보시면 김승대 선수랑 호흡이 너무나 좋습니다 뭐 두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뭐 축구공이 사람만 하네요 잘 보여야 되니까 네 뭐 이런 장면이죠 고무엘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가 쏠리면 그때 김승대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오케이 이제 다음 장면 보시면 반대로 이제 김승대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갈 때 고무엘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뭐 이런 패턴들 저러면 수비수들이 미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징적으로 딱 한 선수가 뭐 센터에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드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끌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움직이고 무빙하고 그 다음에 오프다 볼 해내고 그러니까 수비수는 야 누가 막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고무엘이 아까는 가운데 있더니 왜 사이드야 그렇죠 김승대가 아까 사이드 있더니 왜 또 중앙이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무엘 선수의 움직임 이게 요즘 강원 경기를 볼 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좋습니다 고 이제 수원을 보시면 수원은 근데 이제 역습 상황에서 사실 아직 좀 많이 부족하죠 공격 상황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사실 수원이 슈팅 숫자나 키패스가 적은 팀은 또 아니에요 수원이 지금 5경기 동안 3골을 득점했고 광주랑 인천이 2골로 최하위인데 그 위가 이제 수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수원이 그런 적은 득점에 비해서는 슈팅 숫자도 많고 키패스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결국 이제 염기훈이나 안토니스 그러니까 패스를 넣어주는 건까지는 잘 되는데 마무리가 그렇죠 이제 타가트가 엄청 부진하죠 지금 타가트가 602분인가요? 무득점 602분 동안 무득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원의 공격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득점을 조금 해줘야 타가트가 득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자 수원과 강원 이 경기도 가봅니다 하나 둘 셋 강원 좋습니다 자 아 이 경기 이 경기도 일단 4승 1패 1위 전복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12위 인천 그러니까 이거는 1등과 꼴등의 싸움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경기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죠 전북이 공격하고 인천이 수비한다 뭐 이런 패턴일 텐데 전북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대승을 거뒀지만 이번 시즌 밀집수비를 상대로 했을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무릴로나 김보경 쿠니모토 이 측면 자원들 시즌을 시작할 때 측면 자원들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수비를 측면으로 분산시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집수비에 좀 고전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역시 한교원 벌려주는 선수 사이드 쪽에서 유일한 이제 직선적인 선수죠 전북 공격진에서 근데 이 오른쪽 공격 패턴을 조금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교원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용선수가 중앙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많습니다 한교원에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이 약간 낚시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구전의 장면인데 대구 선수들이 이용선수를 따라서 중앙으로 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한교원 선수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아 이거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조금 인천전에서도 활용을 많이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반면에 인천은 사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장면이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죠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천 자체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어떤 패턴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들긴 해야죠 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했던 게 김호남 선수의 움직임이 아닐까 합니다 김호남 네 이 김호남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수비 상황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을 저렇게 형성을 합니다 투자 싸움을 해주고 허리에서 그러다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측면으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송신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뛰어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넓고 빠르게 팍 치고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역습을 조금 진행을 하는데 네 뭐 이런 형태죠 김호남 선수가 중언라인에 형성되어 있다가 송신호 선수 오른쪽 뛰고 김호남 선수 왼쪽 뛰고 네 뭐 이런 형태인데 인천 이제 이번 경기 보실 때 이 패턴을 좀 확인하시는 게 역습 패턴이로 결국 그렇죠 이 역습 패턴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인천도 전북이라는 대어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카운터가 하나 먹히면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K리그가 6라운드하고 바로 7라운드가 시작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주중 경기가 있어요 화수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북도 사실 인천이 지금 이제 K리그1에서 꼴등팀이 되기도 하고 사실 로테이션이 조금 한번 가동될 쯤이 아닐까 아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라운드를 붙여서 다 어떤 뛰게 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로테이션을 쓸 때 이제 사실 1순위로 해줘야 되는 선수가 손준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미드필더 쳐져가지고 계속 움직여주니까 그렇죠 활동량도 워낙 많고 근데 이제 저자리에 이수빈 선수나 정혁 선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수 선수가 사실 경기에 많이 안 뛰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 위치에서 김호남 선수의 움직임을 못 잡으면 오히려 인천이 한번 역습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패턴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약간 변수 같은 거네요 변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북 인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신 거 얘기해 주신 거 같고요 하나 둘 셋 전북 상주 이거 갈라줄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이거 갈라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5위 상주 다음에 포항은 조금 좋은 것 같다가 최근에 워낙 좀 대표를 한번 당했는데 2승 1무 2패 6위에 포항이 만납니다 뭐 포항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타다가 좌우 측면 풀백들이 입대한 거 공백아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는 심동훈 이광역 좀 윙어 측면 공격수 3백을 두면서 윙백 같은 개념을 뒀죠 그런데 이제 3백으로 한번 좀 호되게 당했으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포팩으로 변환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김상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한번 왼쪽 윙백으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김상원 권한규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왼쪽에 전민강 선수가 뛸 수 있으니까 저 이제 포팩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풀백들이 되게 불안한 상태인데 마침 또 뭐 상주가 문선민이나 강상우나 측면 자원들이 워낙 빠른 선수들이 많으니까 음 이 풀백 불안한 풀백과 상주의 좀 빠른 공격수들 네 매치업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상주가 부상 선수가 워낙 많습니다 많아요 어 여기 다 정리해놓으셨군요 네 오세호는 뛰어 이제 복귀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살짝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저희 써주신 전세진 뭐 류승우 한석종 김민혁 다 지금 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주가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 개막 경기 때는 패했고 그 이후에는 무패거든요 네 무패로 5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기력이 굉장히 좋냐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부상 대구는 일단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바로 앞선 라운드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네 네 그리고 서울은 조금 최근에 좋지가 않아요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경기 첫 승을 거뒀는데 이제 세징야 에드가 이 두 선수가 완벽하게 살아났고 맞아요 거기에 정승원 선수까지 살아나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김대원 선수까지 오 잘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포인트는 컨디션이 좋아졌던 것 같은 김대원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좀 가져와 봤어요 김대원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면 네 김대원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선수가 저는 황수민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왼쪽 윙백 그렇죠 황수민 이렇게 경기 장면을 보시면 황수민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갈 때 이제 중앙 수비수가 황수민 선수를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김대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음 저 위에 공간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김대원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네 황수민 선수의 저 지금 포즈는 어떠냐면 아 나 해냈어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패스 안 좋지 였어요 서울 경기를 보면 사실 서울은 최전방 투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는 박주현 고요한 저 투톱이 다시 조금 지난번에 고요한의 그 움직임 톱의 움직임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요한 선수가 나왔을 때 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한승규 선수랑 고요한 선수가 수비로 내려와 있다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한승규 선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고요한 선수는 오른쪽으로 달려나가고 특히 이제 한승규 선수가 이번 시즌 최용수 감독의 조금 핵심 포인트 네 쏠쏠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봐도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세징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승원 선수가 올라오고 그리고 김대원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황순민 선수가 올라오고 하는데 이제 한승규 선수가 왼쪽으로 달려나가고 고요한 선수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달려나가니까 이 측면 공간을 역습할 때 빠르게 공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서울에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걸 둘이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한번 해줬는데 자 하나 둘 셋 대구 대구 이거죠 갈릴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 갈렸어요 광주 부산 참고로 이 경기는 제가 현장 가서 준비합니다 정말요 광주가 아 드디어 1승을 했습니다 승격을 해서 둘 다 모르니까 다 승격팀 들을 싸움이네 맞습니다 1승 1무 3패 12회 광주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11위의 부산의 싸움입니다 이 경기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광주가 엄원상 선수가 복귀를 한 다음 부터 엄원상 선수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너무 좋습니다 음 이게 엄살라 엄살라 이제 별명인데 사실 살라의 역할을 그대로 엄원상 선수가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하게 아 수비 상황에서 엄원상 선수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또 윌리안이 복귀를 했으니까 아 네네네 윌리안 선수의 움직임도 그러니까 부산 부분들이 많이 복귀해요 네 그래서 뭐 오른쪽 엄원상 왼쪽 윌리안 이 움직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빠른 선수가 워낙 많아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저기서 이제 중요한 선수가 호물로 잖아요 호물로 선수가 뛰어나가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뛰어나가는 선수들도 공 안 놓치고 안 힘들게 볼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호물로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K리그 1으로 와서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빠른 선수들이 뛰어나가는데 제대로 공격작업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호물로의 컨디션 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음 하고요 자 하나 둘 셋 광주 아 갈렸어 갈렸어 두 격이 갈렸어 두 격이 갈렸어 저는 광주 네 저는 부산 페노님은 원정팀 부산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갈렸습니다 호물로 화이팅